가는데 13시간 정도 직항은 그렇고 직항이 써도 좋네요 멋진데요? 예쁘다 여기도 세훈이가 깨우러 가야겠다 세훈이가 깨우러 가야겠다 아 나이 들면 시차가 힘들어 공기도 풀어하고 빨간 종도 풀어하고 야 좋다 여기도 토요일 오전에만 열린다는 파머스 마켓을 갈 거예요 농부들의 시장 우리 지금 이 티켓 이 티켓을 구매를 했는데 트램을 기다리면 됩니다 보통 수단을 트램으로 많이 이용을 하는데 우리도 지하철 다 호선이 있잖아요 다 루트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 3번 트램을 타면 돼요 티켓이 30분부터 이틀, 3일 이런 것까지 선택이 가능해서 그 시간 안에 돌아다니는 거예요 트램 뿐만 아니라 버스나 다른 교통수단도 탈 수 있어요 좋다 모바일로 먼저 사전 구매를 할 수도 있고 지하철 매표소나 그런 데 있을 거예요 아 매표소요?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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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좋다 그림 너무 예쁘다 그럴까 우리 진짜 파노라마로 그림 보면서 가는 것 같아요 와 날씨가 와 어떡해 너무 아름답다 이야 예술이 다 구름이라 관광객 입장에서는 투어 그냥 버스 타는 것 같은 느낌 아 저렇게 차 타고 다니는 것도 너무 좋겠다 우리가 비톤역에 내렸는데 여기 바로 이제 보시면 뭔가 장이 서있죠 이게 아 이게 파머스 마켓이에요? 동남아는 야시장에 있다면 프로 안에는 토요일 오전만 무느냐는 파머스 마켓이 있습니다 이야 현지 사람들이 직접 재배한 거 만든 거 정말 관광지 같은 곳이 아니고 로컬들 식재료 과일 꽃 채소 이런 것들 되게 싸겠다 모닝 맥주 지금 아침 다 모닝 맥주 먹고 있잖아요 오전인데 이렇게 다들 아침 먹고 여기는 맥주 들고 다닐 수 있어요? 이렇게 마시면서? 와인도 맥주도 들고 다니면서 진짜 시원하겠다 와 소리머다 가성비다 여기 원헌... 맞아? 이게 맞아? 아 여기 여기서 우리가 헷갈렸어 여기서 우리가 원래 메뉴에 써있던 가격보다 훨씬 더 많이 받은 거예요 뭐지? 사기당했나 했는데 왜왜왜왜왜 맞아? 아 여기 써있구나 디파짓 디파짓 아 자리 돌려줄 때 다시 받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디파짓을 한번 받아볼까요? 디파짓 와 이거 진짜 맛있겠다 오 야야야 이거 맛있겠다 너무 좋아요 이야 와 이거 맛있겠다 문어 소세지도 있어요? 와 진짜 맛있겠다 땡큐 투 바질, 바질 토스트 와 와 너무 맛있겠다 와 근데 저렇게 많이 넣어준다고 와 강색도 강변에 가서 자리를 잡아두고 형 불러야겠다 오케이 오케이 아 너무 좋다 음 고소하다 이거는 말린 그 향기 좀 가루 있잖아요 고마워 먹으면 되게 고소하다 뭔가 혀가 살짝 매콤한 맛도 있고 마늘 향이 좀 나네요 와 이거 완전히 캠 소세지네 음 맞네 아 너무 맛있다 한국 사람들이 좋아해서 그 정도예요 이렇게 불타바 강해서 딱 앞에서 와 와 이거 딱 기분 너무 좋대 고마워 어디를 갔나? 내가 그때 얘기한 건가? 어? 뭐? 우리가 진짜 많이 그러잖아요 몸을 좀 풀게 스파를 하러 왔어요 어? 그냥 스파가 아니고 우리 몸을 취하게 만들 리어 스파를 하러 왔습니다 리어 스파를 하러 왔습니다 리어 스파를 하러 왔습니다 자 저희는 맥주로 시작하고 맥주로 끝나는 여인입니다 네 네 하루 타임 루이 와 맥주 맛이 와서 스파야 맥주 무제한 무제한 무제한이야 플렉스 하신 거 아니에요? 28만 원이요? 꽤 비싼데요? 근데 이게 무제한 무제한이고 룸 하나에 12명까지 들어갈 수 있대요 그거를 셰어하다보면 아 진짜요? 와아 근데 비오가 아닌데? 그냥 물인데? 그래 어? 아니 맥주인지 모르라고? 피워요? 물이 뭐야? 아직은 물인 거예요? 이거 오차가 있는데 뭐요? 오에 바르는 건가? 오차가 끼워서 오차가 남은 건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야 아 아 아 와 저걸 타는 거야?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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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냄새가 어때요? 에이 향 같은 게 확 에이 향이 나요? 아 진짜 해보고 싶다 아 아 저기서 바로 따로 먹는 거예요 네 바로 백맥 시원해요 시원해요 시원하죠 네 한번 들어가 보시죠 들어가 봅시다 몸을 한번 지져봐야지요 어이 뭐 이거 잠깐만 어이 뭐 이거 잠깐만 이거 뭐 밍밍하네 아 미지근해요 지금? 네 미지근 뜨거운 물이 아니네 어 온도를 조절할 수 있어요 네 뜨거운 물도 나오고 찬 물도 나와요 아 다행이다 와 와 진짜 취약이 딱 좋겠다 네 근데 우리 세윤이가 근육이 있었네 근데 우리 세윤이가 근육이 있었네 음 세윤이 몸 좋죠 아닐 수 없어요 아니 아니 없어요 없어요 갑자기 겸손해 근데 그 와중에 진우는 형 스타일이 아닌가 하하하하 하하하하 묵적지 스타일 안 좋아하나봐 진짜 야한대 지금 그 와중에 진우는 진짜 진우는 하하하하 나스라비 네에시 와 여긴 따뜻하고 여기 시원하면 끝나겠다 아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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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하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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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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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어머니의 솜씹니다. 솜씹니다. 솜씹. 그만 있어. 그만 있어. 너 내 손은 맞지? 남조선. 예. 몸은 늦게 하라 살아온다. 몸은 늦게 하라 살아온다. 하아! 아! 좋아! 어어! 컷. 헉. 헉. 다운해도 되죠? 하시오. 되게 깔끔하다. 네. 이런데도 사우나를 많이 하더라구요 근데 보니까 우리는 조금 불러마 이런 느낌으로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전기 스토리 버튼 느낌이네 우리 잘 자겠다 진짜